아프세요 . 아뇨 하나도 안 아픈데요 . 심지태는 엄청 아프거든요 . 아 그런데 앞서는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. 하나도 안 아프죠 . 괜찮은데요? 그게 어때요? 괜찮나요? 여기 어 그건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여기요 없어요 여기 괜찮습니다 제일 아픈 인중 하나 둘 셋 어때요? 어, 괜찮습니다. 친구들이 보고 안 믿을 것 같은데? 마치 어떻게 했는지는 고민인데. 안 아프잖아. 아픈 게 맞는 거죠? 원래 안 아프잖아요. 나 진짜 모르겠어가지고. 처음 보는 거라서. 우리 병원은 안 아프잖아요. 하나, 둘, 셋. 해줘. 네.